오늘 시장이 좋긴 했지만 너무나 반도체에 쏠려 있기 때문에 2차전지쇼들은 좀 아쉬울 수 있었던 장이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코스피 종가 보시면 1% 넘는 2648.98포인트로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은 2% 급등 속에 845.15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1월 효과가 이제서야 반영이 되는 건지 설 연휴 이후에 갑작스럽게 시장의 불기둥을 뿜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부족했던 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었죠. 그런데 2월 들어서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기관의 매수도 눈에 찌면 외국인이 연일 코스피 시장에서 순 매수하고 있고요. 오늘도 1조 원 가깝게 매수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이들이 그럼 어떤 종목을 위주로 샀을까요? 전반적인 시장에서의 흐름비를 봤을 때 대형주로는 삼성전자와 SK닉스 그리고 반도체가 꼽힐 수 있겠죠. 오늘 삼성전자도 다시 75,200원까지 올랐고요. 이제 SK닉스 15만 원 안착이 됐습니다. 오늘 설마 15만 원까지 갈까 싶었는데요. 종가로 딱 맞춰줬네요. 5%의 급등에 15만 원 올라갔고요. 가온 칩스는 26%의 급등으로 HPSP는 지난 거래를 한미반도체 급등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5만 9,300원까지 단숨에 올랐고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퀄리타스 반도체 등 오늘 반도체 시장 안에서 HBM 관련주, AI 관련주,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PIM 관련주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반도체주들의 오름세가 보였을까요? 사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서의 키워드는 저 PBR주였기 때문에 반도체주들에 대한 소외 현상 혹은 외면 현상이 좀 강했습니다. 더불어서 지난해 11월 이후에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가 좀 기대할 만한 새로운 이슈거리도 나오지 않았었죠. 그런데 다울투자증권에서는요. 반도체 소부장, 고 PBR에서 살아남기라는 제목의 레포트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정리해봤는데요. 한번 보시죠. 2024년 말까지 업종 펀더멘탈의 개선세가 명확하다라고 강조합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싶을 수 있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 상향치가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SKNX의 2025년 OP, 영업이 컨센서스가 상승 반전되는 모습이 뚜렷하게 보여지는데요. 여기에 밑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원래 2025년에 살짝 주춤했던 영업마진이 갑작스럽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가 레벨업 트리거는 업황과 실적의 상단 추가 확장이 어디까지 일어나느냐라는 건데 서버향 오더 회복세 강도도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온디바이스 효과에 따라서 PC와 모바일 수요가 얼마나 개선되고 늘어나는지 이것이 또 한 번 주가를 움직일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다가오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2월 22일에 있기 때문에 이 이벤트도 이용하자라고 하는데 난 이번 실적에서는 지난번만큼 강한 증분 효과는 없겠지만 AI 수요 방향성을 재차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해야 될 반도체 이벤트다라고도 설명을 했고요. 정승태 매니저님, 오늘 이렇게 보면 시장에서 반도체로 시작해서 거의 반도체로 끝나는 그런 시장이었는데요. 이것들을 봤을 때 오늘 장의 특징을 좀 정리해보자면 어떤 테마 위주로 움직였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들이 단연 좀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나 이제 지난번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 자체가 컨센서스를 상위했고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자사주 소각에 대한 부분들 모멘텀을 받으면서 좀 많이 지난주에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기업으로는 오늘 이제 HPSP라는 기업인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HBM 쪽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이제 실적으로도 받쳐주면서 주가가 다시 한 번 또 랠리를 이어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HPSP 같은 경우는 사실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좀 높은 기업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주가를 좀 오늘 또 강하게 좀 올라갔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이제 펜미시 기업으로서 좋은 실적 발표하니까 그와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또 일제히 강세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 반도체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K파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익성이 높은 곳으로 계속 선남공주 투제를 계속 집중해 나간다라는 부분들을 좀 포인트 있게 보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오늘 삼성전자 발표도 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늘 대장주들이 좀 긴 조정을 마치고 치세를 낸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키 맞추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또 중소형주들까지 또 랠리가 더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반도체는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와 관련된 AI 그리고 로봇 쪽도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주도 업종이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방금 전에 이제 반도체에 대한 키워드는 지속될 거고 그 안에서 중소형주도 보자라고 했는데 실제로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TSMC의 삼각편대로 인해서 HBM 대장주로 꼽히는 종목들이 있고요. 또 한미반도체가 사실은 그동안 SK하이닉스만 손을 잡았는데 다시 삼성전자랑 손을 잡을 수도 있다는 카노라가 또 시장이 돌면서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키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지금 제2의 한미반도체, 제2의 SK하이닉스를 찾아봐야 될지 그런 종목이 좀 있을까요? 저는 이제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을 계속 찾아가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가 보기에는 HBM 대장주들이 좀 시세를 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중소형주들이 속속 실적을 좀 발표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오늘 제가 기억나는 기업 중에 하나는 서진 시스템은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도 화답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그런 좀 기대감들이 좀 높았던 기업들 또는 아무래도 더 중요하게 좀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전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의 추이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타이거 일렉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적자를 기록하긴 했지만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그래도 전분기 대비해서 적자폭을 줄여줬기 때문에 계속 주가도 강세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런 기업들을 실적 발표할 때마다 주가가 좀 바닷건에 있은 그런 두 가지가 주가 위치도 좀 낮게 있어서 매력적이고 실적 호조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반영이 안 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좀 찾아나가는 게 좀 중요해 보입니다. HBM도 좋지만 너무 거기에 매몰되어 있지 말고 호실적 기대주도, 실적이 잘 받쳐주는 종목도 눈여겨보자라고 했습니다. 또 오늘 반도체와 관련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기사가 있는데요. 바로 샘올트만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오픈 AI의 샘올트만 CEO가 자사 AI 개발을 쓸 반도체를 직접 조달하려고 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그동안 오픈 AI의 경우에는 채 GPT로 돈을 많이 벌 것 같지만 마이크로소프트에 떼주고 엔비디아에 떼주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5조에서 7조 달러에 달하는 규모의 자금 조달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직접 하겠다. 이거 다시 말해서 거의 1경원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막대한 금액으로 반도체를 투자해서 글로벌 반도체 산업 재편을 하려고 한다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김대성 본부장님, 이 뉴스 분명 국내 기업들에게 굉장한 호재 아닐까요? 한다면? 호재이겠죠. 한다면요. 그런데 안 될 가능성이 저는 조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자체적으로 지금 완성칩을 개별로 만들어낸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산업을 좀 생각을 해보면 후공정, 반도체, 소켓, 테스트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지금 떠오르는 기업이 리노공업, ISC, TSE 이렇게 압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들 기업들이 공교롭게도 오늘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들 기업만 오늘 강했다고 하기에는 좀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들 분야도 굉장히 지금 강한 모습을 좀 보였어요. 대신에 여기서 ISC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급적으로 아직까지 해소되어야 할 이슈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오르지 못한 상황. 그러면 저는 반도체 소켓을 볼 때 원핑은 당연히 삼성전자 SK하닉스의 매출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체크해 본다면 원핑은 리노공업, 리노공업이 여기서 더 올라가서 전교점을 돌파한다고 하면 저는 상대적으로 그동안 확실한 매출처가 없어서 오르지 못했던 TSE 같은 경우에는 이번 참에 아무래도 완성기업들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칩을 만들어내 그러면 우리도 고객사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시장에서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리노공업이 가게 되면 TSE가 좀 더 따라갈 수 있다라는 매매 전략을 한번 여러분들도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리 차원에서요. 오늘 반도체가 이렇게 화제가 됐으니까 분명히 내 시가부터 반도체를 매수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반도체즈 전구점 트라이 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오늘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일단은 쉬었다가 분할 매도하고 다시 공략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오늘 반도체 업체는 두 가지 뉴스가 좀 있었어요. 첫 번째는 ARM 관련한 이슈가 있었고 두 번째는 앵커님께서 지표해 주신 샘 얼트만 이슈가 있었는데 사실 ARM 쪽 같은 경우에는 시세 탄력이 장 초반보다 장 후반부에 좀 약해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공격적으로 트라이 하시기보다는 일정 부분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샘 알트만 쪽 관련해서는 내일 한번 시초에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셀트리온을 포함한 바이오즈들의 주가도 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종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셀트리온은 전 거래보다 4.4% 오른 18만 7,500원의 장을 맞췄습니다. 악템라의 바이오시밀러, 유럽에 허가 신청을 하겠다라는 수식 때문에 올라줬는데요. 정정태 매니저, 셀트리온과 관련해서 좀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 혹은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지난번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퀘어 흡사병하면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해 1월 2일 24만 원까지 좀 올라갔었던 부분들을 많이 좀 반납하고 내려온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체내 염증을 유발하는 이제 인터루킨 단백제를 억제제하는 이 부분에 악템라 관련된 부분들의 시장 규모가 한 3조, 7조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이오시밀러로서 이제 시장이 좀 심판이 된다고 했을 때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 규모의 경제라든지 매출액까지 좀 같이 일으킬 수 있다는 부분들일 텐데 사실 저는 두 가지 좀 모멘텀이 더 살아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작년에 연간 영업이익을 1조 클럽 달성은 했고요. 올해 또 기대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또 셀트리온이라고 좀 보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제약까지만 흡수합병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좀 다시 한번 좀 기대감으로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모멘텀 돼서 좀 시세도 한번 또 크게 다시 한번 낼 수 있지 않을까 지난번 1월 2일 고점 가격까지는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는 힘들을 좀 받고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오늘의 이 악템마 관련 이슈도 좋지만은 셀트리온의 앞으로의 상승도 가능해 보인다라고 했는데요. 셀트리온은 우리의 많은 투자자분들이 눈여겨보신 이유가 단순히 그냥 한 회사의 주가 흐름이 아닌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대장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바이오 한올 바이오파마가 8% 오름세, 한미사이언스도 6% 강세를 보여줬고요. 전반적으로 좀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셀트리온의 온기가 이렇게 바이오주로 번질 수 있을지 또 당장 3월에 금리이나 가능성은 낮아졌는데 5월 금리이나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졌다고 해요. 그럼 바이오주들 풍풍 나올까요? 천물을 끼얹고 싶은 건 아니지만 5월도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어찌되었든 3월이냐 5월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올해에는 금리 인하를 좀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저는 이것에 포커스를 맞춰보게 되면 제약바이오 역시도 지금 떠오르는 대안, 떠오르는 섹터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셀트리온이 가야 제약바이오가 간다? 저는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자 개별 기업들마다 각자의 히스토리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가서 제약바이오가 간다라기보다는 한미그룹주는 한미그룹주대로 혹은 오늘 또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쪽은 알테오전이었거든요. 알테오전과 같은 기업들은 또 알테오젠만의 히스토리를 가지고 지금 움직여야 되는 그런 제약바이오 섹터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같이 움직인다라기보단 여러분들이 만약 해당 섹터와 해당 기업을 공략을 하시려거든 그 기업이 실제로 지금 어떤 기술을 밀고 있는지 혹은 그 기술을 가지고 돈을 얼마만큼 벌 수 있는지 벌고 있는지 그 부분을 체크하면서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반도체 산업과 2차전지하고는 조금 다르게 제약바이오는 개별적으로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계전투 의견이고요. 오늘 테마 안에서는 비트코인 테마주들의 오름세도 보였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5만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에 맥커스가 16% 넘는 급등을 우리 기술 투자는 10% 가까운 상승에 6,870원의 장을 맞췄고요. 갤럭시아 머니트리도 빨간불을 켰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 때문에 주가가 팍 움직였다가 오히려 승인되고 나서 비트코인 가격이 한동안 잠잠했거든요. 다시 가동된 겁니까? 정석태 매니저. 네. 충분히 그때 발표할 당시가 고점이었고요. 차액실험 매물들을 소화하고 기간 조정받고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 중 하나는 4월 달부터 반감기가 도래된다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똑같은 동일한 시간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채굴이 시간이 더 길어진다는 부분들 그 뜻은 결국 비트코인에 대한 채굴 생산선이 떨어지고요. 그 뜻은 결국에 희소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돼서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달러라든지 그리고 금을 생각할 텐데 이제는 비트코인도 한 가지 라인업으로 구성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더리움에 대한 현물 ETF 기대감도 살아있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아무래도 알트코인들 보다는 대장코인들 위주로 좀 보시는 전략들이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고점 찍고 조정하고 다시 4월 반감기 시즌에 맞춰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수 있다. 그럼 국내 시장에서 가상화폐 관련주라든가 이 종목들이 산승한다면 그 다음 테마로는 STO, NFT가 이렇게 순환매처럼 움직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대비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맞습니다. 항상 좀 커플링돼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코인 관련주도를 움직일 때 메타베스라든지 XR, AR 등등등 STO까지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거래소 관련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까지 강하게 좀 움직였기 때문에 사실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본업은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지분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기적인 투자 관점보다는 비트코인 시세 움직임에 맞춰서 트레이딩 전략들을 가져가는 게 좀 중요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환매 준비하자라고 결론 내려드렸습니다. 그럼 넥스트 정연 돌파, 과연 내일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수초가 공약주는 무엇일까요? 두 분에게 미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태성 본부장의 내일 시장 수초가 공약주 어떤 종목인지요? 네, 일단 저는 앞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이 데브 시스터즈를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결국 게임주들의 단기 반등세를 기대해볼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중국에서 규제 관련한 부분이 좀 완화가 됐고 실제로 중국의 게임 비중이 좀 많은 쪽 크래프톤도 크래프톤이지만 저는 데브 시스터즈 또한 그게 못지않게 중국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 3만 5천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5만원 혹은 단기적으로 이 5만원 가격대를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 6만원까지의 추가 상승도 충분히 기대해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크래프톤 지금 아니면 못 살 것 같다라고 종가 매수 의견 주셨는데요. 그런 호재를 반영해 봤을 때 데브 시스터즈의 주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현재 시관에 혹은 내장 시가에 공략해 보시며 목표 주가는 5만원, 6만원으로 가져가 보세요. 이어서 정중택 매니저의 낼 시가 공략주 어떤 섹터 혹은 어떤 이슈 안에서 고르셨습니까? 네, 반도체 섹터에서 준비했고요. 아무래도 HBM 관련주들이 좀 강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직 움직임이 안 나온 기업을 준비했습니다. 종목명은 하나 마이크론이고요. 아무래도 작년 실적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주가에 좀 많이 반영이 됐고요. 올해에 대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다시 한번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다시 한번 또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주가 위치를 본다고 했을 때는 지난번 1월 중순에 있었던 저점 부분까지 다시 한번 회복된 상태고요. 올해에 대한 어떤 실적치를 반영한다고 했을 때는 멀티풀도 상대적으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히스톨컬 멀티풀보다는 좀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좀 얘기 드리면 매수가는 2만 7천 원, 목표가는 3만 2천 원, 손절가는 2만 5천 원으로 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마이크론의 목표 주가는 3만 2천 원, 손절 가격은 2만 5천 원 제시했습니다. 그 외에 또 정종택 매니저를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시간이 있을까요? 네, 이제 녹색 밴드에 정종택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아마 그 밴드에는 제가 계속적으로 실적에 대한 데이터들을 좀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좀 시차는 있지만요. 실적이 크게 성장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또 시세를 또 강하게 분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알찬 종목들 받고 싶으시다면 녹색 밴드에 정종택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위한 내일장 전망까지 전략까지 제시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